팔찌가 귀하고 간장도 분리하고 대장을 가지고 여기 오니까 언제나 나가는거 돌개 아냐? 돌산에 돌개요 매콤한 미역국은 꼭 나온다고 생각해 마치 빨리 먹어봐 빨리 손짓네 마치는 이렇게 이렇게 빼 아시를 이렇게 빼 이거 도라지네 돌산 돌결랍니다. 돌산 밭김치를 안 먹을 수가 없지? 택송이 맛있네요. 갓김치 맛있네. 여긴 음식이 정말 맛있어. 운전해야 돼. 맛있어. 그러니까 택송이 없어서 이번에는 갓김치에 넣고 골아지에 넣고 꼬라지에 넣고 골아지에 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용품까지 대신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마카롱을 담긴가요 물고기 마카롱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현아도는 매운 것 같아요 핫도그 마카롱이 이게 뭐야 people take the fish If they need to eat 불이 너무 예쁘죠 대신 가사나 온도록 미소